여의도 순복음 한안교회 교회 행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 이렇게 즐겁게 살다 보니까 또 이렇게 혈액까지도 30대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강에 몇 번 찾아갔습니다 옛날에 하나님께서 해준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자살도 못한 채 자주 서로의 의지에서 살아가고 했었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워서 기도를 쫓아야 한다는데 기도나 할지 모르고 어떡하나 그래서 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그 주기놈을 막 이용하면 늑대가 또 거짓말같이 또 사라지고 여의도 순복음 한안교회와 함께하는 교회 행전 많은 시청 바랍니다